오늘 굉장히 훌륭한 우리 황창규 회장님의 발표에 앞서서 큰 박수로 우리 황창규 회장님을 맞이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보는 그 힘이 바로 통찰이라고 합니다 저는 이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엔지니어라고 합니다 감히 이야기 드릴 수 있고 그 엔지니어의 그룹에 한국 최고의 지성집단이 카이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의 것이다 맞습니다 준비를 했습니다 저도 열심히 그런데 여기다 저는 하나 더 붙인다 그러면 통찰하고 결단하는 자의 것이라고 저는 정의하고 싶습니다 위기의 경영의 선구자 이건희 회장 여러분 너무나 잘 아시고 또 설명이 필요 없으신 분이죠 대한민국의 오늘날의 경제를 이렇게 만드신 주역 중의 주역이시죠 이건희 회장의 통찰의 핵심은 처음에 제일 먼저 위임입니다 인파우먼트 그리고 난 다음에 경청을 합니다 그 다음 단계는 혼자서 굉장히 많은 스쿨을 하십니다 그리고 결정을 해야 될 순간이 오면은 정광석허처럼 결단을 내립니다 스티브 잡스의 통찰을 한번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분은 정말 그 미래에 대한 제품이나 기술에 대한 열정이 그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는 정도로 그냥 광적으로 그냥 대단한 열정을 갖고 있죠 그리고 비전을 공유하기 시작합니다 황의 법칙은 모바시대를 견인했고 시장 적용 분야가 달랐습니다 이 시장의 요구에 따라서 기술의 변화도 어댑터를 한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마켓 풀이라고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모바시대가 되면 그거를 컨텐츠를 가져가야 될 컨텐츠가 무궁무진하게 늘어나는 거죠 프레시 시장 자체를 바꾸는 이런 이벤트는 로키아와 협력해서 이루어졌습니다 3세대 폰이 들어오면 랜드를 반드시 써야 된다 절대로 안 씁니다 전 세계 마산 공장이 제일 큰 로키아가 전 세계 14개를 갖고 있습니다 이거 다 바꾸려면 못 해 못 바꿔 한 번 들어간 걸 못 바꾼다는 거예요 랜드에 로직을 집어넣고 에스레오를 집어넣어서 노화를 할 수 있도록 만들어줬습니다 세상의 처음으로 만든 휴전 반도체죠 자, 왓랜드를 쓰기 시작하니까 비중이 저렇게 손살같이 올라가기 시작했습니다 혁신이라고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도전을 해야 되고 기술 중에서 5G 기술 중에서 초고속, 초지연, 초연결이라고 하는 세 가지 특징을 갖고 있는데 그 중에 제일 중요한 것이 초지연입니다 여러분 눈 깜빡하는 사이에 시간이 20ms인데 2ms죠 그러니까 자율주행이 퍼펙트가 가능하고 병원에 원격 시술이 가능한 겁니다 15년에 18년에 상용화를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19년에 실제로 5G를 현실로 발표를 했는데 여기 지금 현대전공업에 5G가 들어가 있는 것을 2년 전부터 제가 떠난 지가 됐으니까 3년 전부터 했군요 이 배의 길이가 220m입니다 엔지니어들이 그걸 가지고 데이터를 갖고 가서 하고 다시 와서 디스카신 하고 하는데 3일 내지 4일 걸렸답니다 지금 리얼타임으로 합니다 바로 데이터를 리얼타임으로 주고받고 그 220m 떨어진 데서 서로 주고받고 합니다 이 안전도 UHD 퀄리티로 이게 360도다 보니까 안전사고도 획기적으로 줄었답니다 건강으로 해서 다른 사람들하고 융합을 했을 때 나오는 그런 글로벌의 경쟁력이라는 것은 감히 어떤 국가도 따라오지 못한다 이런 부분에 대한 자부심을 갖고 우리가 카이스트가 좀 추측이 되어서 좀 이렇게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 갖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열광을 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사회에 도움이 되고 또 좋은 세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은 기술의 혁명이다 기술의 혁신만이 가능하다 저는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카이스트의 목표를 그렇게 생각해요 세상을 바꾸는 기술 그리고 인류에 공헌하는 어떤 기술을 우리가 만들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기술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또 이익을 위한 기술이 아니고 아마 학생들이 더 높은 골을 갖고 우리가 연구하고 세계 최고의 공과대학으로 발돋움 할 수 있지 않을까 감사합니다